소개 이 리뷰에서는 좋아하는 콘텐츠를 큰 화면에서 생생하게 구현하도록 설계된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프로젝터인 바치 V50 프로젝터를 살펴봅니다. 홈엔터테인먼트 솔루션의 선두 브랜드인 바치는 고급 기능과 최첨단 기술로 V50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이미지 품질 바치 V50 프로젝터는 기본 FHD 해상도 1920x1080를 자랑하며 4K 콘텐츠 재생을 지원하여 놀라운 이미지 선명도와 선명도를 보장합니다. 높은 밝기 수준과 뛰어난 색 재현력을 갖춘 이 프로젝터는 생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프로젝션 크기 V50은 프로젝션 크기의 유연성을 제공함으로 필요에 따라하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2m, 6m의 투사거리로 40인치에서 200인치의 거대한 화면 크기를 생성할 수 있어 모든 방 크기나 시청 환경에 적합합니다. 휴대가 간편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바치 V50 프로젝터는 휴대가 간편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다른 위치로 쉽게 이동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영화의 밤을 즐기고 싶든 뒷마당에서 영화 파티를 주최하고 싶든 V50은 어디서나 극장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제공합니다. 여러 연결 옵션 연결성은 V50 프로젝터의 강점입니다. HDMI, USB, BGA, AB 및 3mm 오디오 잭을 포함한 여러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 노트북, 게임 콘솔, 스마트폰 및 DVD 플레이어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바치 V50 프로젝터는 놀라운 이미지 품질, 프로젝션 크기의 다양성, 휴대성, 다중 연결 옵션, 내장 스피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및 긴 램프 수명을 제공하는 데 탁월합니다. 영화의 밤을 주최하든, 비디오 게임을 즐기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든 V50은 뛰어난 성능으로 시청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영화의 밤을 주최하든, 비디오 게임을 향상시킵니다. 영화의 밤을 주최하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